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멘토리의 크립토 모입니다. 오늘 샌드박스 알파 3일차 인데요. 그 3일차 공약집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소셜 콘테스트를 함께 오늘 3일차 공약집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샌드박스 알파 소셜 콘테스트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nft 인스튜트에서 이 골든 에이프와 함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nft 인스튜트에 있는 레드 카펫에 서서 이 캡틴 이 골든 에이프의 눈에서 쏘아지는 레이저로부터 맞는 그런 스크린샷을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인스튜트 안에서 이제 2일차 게임에서 제가 헤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저 캡틴이 나중에 보니까 이 nft 인스튜트 2시 똑같이 1일차 공개된 샌드박스 알파 허브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박스 알파에 드디어 들어왔고요. 바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 앞에 이제 보이는 네 그 Board 8 Yacht Club의 nft 인데 바로 그 옆에 캡틴님이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계십니다. 이렇게 레드 카펫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레드 카펫 위에 서서 레이저를 맞아보도록 할게요. 제 앞에 이분이 계시네요. 그럼 뭐 이분하고 같이 스크린샷을 찍죠. 저는 네 기분 좋게 네 이렇게 좀 펄쩍펄쩍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네 찍었고요.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사진을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뻐 날 뛰면서 레이저에 맞는 사진을 올렸고요. 이 양식의 링크를 복사하냐면 이렇게 이 데일리 콘테스트 사진을 한번 누르시면 밑에 방금 올린 여러분이 올린 그 엔트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본인 거를 그러면 여기 이제 자신이 올린 시간대가 뜨잖아요. 여기에서 못 클릭해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파 콘테스트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 양식이 뜹니다. 이 양식에 네 방금 그 링크를 복사하게 하고 네 어제 한 것처럼 이름을 네 이름을 쓰고 이메일을 기입하시고 그리고 전자지갑 주소 또한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전자지갑 주소 여기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셔서 프로파일 가셔서 네 여기 전자지갑 주소인데 여기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복사가 됐으면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네 알파패스 데일리 콘테스트에 신청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 3일차 샌드박스 알파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아직 깨지를 못한 상태이고 저는 알파패스가 없지만 이제 알파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1일차 2일차만 함으로써 이렇게 200샌드와 100샌드와 함께 희귀한 NFT를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네 제 프로파일은 아니고 알파패스가 있으신 분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거의 한 시간도 안 된 채 이제 제 1일차 2일차 게임을 깰 수 있잖아요. 한 시간도 안 된 채 300샌드를 네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세로는 한 뭐 7천원 잡았을 때 210만원 가량의 210만원 가량의 네 샌드 토큰을 한 시간도 안 되게끔 게임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알파패스 시즌이 끝나고 나서 12월 20일 날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겠지만 그때 또 샌드 토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도 이렇게 플레이 투 에어인 게임 모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샌드박스 생태계에서는 정말 너무 놀랍고 샌드박스 생태계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샌드박스 알파 3일차 게임은 던전 오브 덤 YZ 입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던전 덤 YZ에 들어왔고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와 새로운 피해 아니 피해자가 아니라 도전자가 내 던전에 들어가게 돼 있네 도전장을 받아들이겠는가 뭐라고요? 이 챌린지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포탈 이 던전 끝에 있는 넓은 포탈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시도는 해봤지만 또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됐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레벨에서 뭔가 장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 들어가자마자 문 옆에 검이 있을 텐데 검을 줍고 I를 누르면 인벤토리 접속이 가능하니까 장착을 하라 검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칼을 두 번 클릭해서 장착을 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옆에 탁자 옆에 있는 레버를 레버를 또 누를 수 있다 행운을 빈다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재능을 믿습니다. 라고 할게요. 네 여기 문 옆에 보면 저기 칼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칼인데 여기서 이제 I 인벤토리를 누르면 이 칼을 더블 클릭하면 장착이 되고 저는 이제 프리미엄 땅을 사면서 이 두 개의 에셋들을 같이 받았어요. 이거는 스피드를 올리는 신발이고요. 81 스피드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머리에 이 헬멧 같은 건데 수비가 87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에셋들이 나중에는 실제 게임에서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 샌드박스가 이렇게 게임 안에서의 차이가 나고 만약에 이제 샌드박스가 이제 게임을 잘하면 샌드로 보상을 많이 주게 되면 이런 에셋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보상 수령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얼만큼 할 수 있냐가 차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에셋들도 가치가 나중에 정식 출시하게 되면 샌드박스가 이 아이템의 가치가 꽤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 데드마오의 헬멧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프시에서 지금 볼 텐데요. 아까 제가 장착하고 있었던 헬멧은 현재 한 0.57로 최근에 거래가 됐고 0.59로 지금 최소가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0만 원 정도로 이 헬멧 하나가 이렇게 가격이 이 헬멧 하나가 이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땅을 사서 이런 에셋들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신고 있던 신발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약 200, 한 3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실거래가도 0.48, 0.47 이더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리미엄 땅과 샀던 두 개의 아이템 두 개를 합하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의 현재 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템 두 개가 제가 프리미엄 땅을 샀을 때는 당시 이 아이템을 같이 기어나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프리미엄 땅을 사두면 그 에셋들의 가치가 미래에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가이드 퀘스트를 봐드리면 이 파란색 느낌표가 있는 메타버스 가이드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Dungeon of Dumwise 이런 것을 환영한다 여행자요. 여기 보면은 아주 특별한 곳이 있는데 이 퀘스트를 깨서 알파 진행을 하길 바란다. 네 제가 그 특별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곳은 Forgotten Gargoyle 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Gargoyle은 흉축한 괴물 이름이죠. 이제 밤에는 돌처럼 단단해졌다가 낮에는 이렇게 돌이 전했다가 밤에 깨어나는 게물인데 거기 가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 퀘스트를 봤을듭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가르보이는 바로 이 밑에 있어요. 여기 노란색 타겟이 있는 이정표를 올라가기만 하면 퀘스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싸움하는 장면도 보고요. 레프트 클릭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고 왼쪽 클릭을 꾹 누르면 에너지 충전이 돼서 이렇게 공격이 되죠. 공격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지금 헬멧을 써서 이제 수비도 올라가고 생명치도 올라가고 일단 여기는 뭐 더이상 할게 없어서 메타버스 가이드가 준 미션은 끝났고 포털 이제 끝에 가서 이 퀘스트를 완수만 하면 됩니다. 레버 2를 누르면 여기 왔다갔다 합니다. 이 나무판자라고 해야되네요. 이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렇게 누르고 또 여기 왔다갔다 하는 나무판자 위에 올라가야 돼요. 사실 게임을 잘 못합니다. 게임을 잘 못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 점프! 옳지! 됐고 이거는 이제 레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2로 하나를 뭉쳤고 이 앞에 있는 것도 이제 타이밍 맞춰서 멈춰야 됩니다. 잘 이제 타이밍 맞춰서 아 네 차분하게 칼 맞으면 안되니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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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습니다. 여기서 체스트를 열어볼게요. 뭔가를 받았습니다. 이 동으로 된 동으로 된 이제 이 갑옷 같은 건데 이것도 수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이템 원하시는 분들은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나중에 죽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쁜 애들이 있지만 저는 이 아이템이 장착이 돼 있어서 에셋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이전에 알파 퀘스트들은 싸우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싸움하는 게 있으니까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바로 진행할게요. 또 여기 이렇게 올라타는 게 있어서 올라타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멀리 있어서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레버를 사용해서 저 멈춰야 되는데요. 이제 저 두 번째 판대기가 왔을 때 이걸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멈추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판대기가 왔을 때 한 번 더 E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간격이 좁혀지게끔 그렇게 된 거고요. 아이고 얘를 먼저 때려야겠네요. 그리고 올라타서 올라타고 이제 앞에 판대기로 넘어가서 네 아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여기 체크 포인트 와서 여기는 이제 그 생명, 생명, 생명도 다시 채워주는 생명치도 다시 채워주는 그런 장소네요. 그래서 모두 다 많이 다치셨으면은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갈게요. 무시하고 스페이스바는 점프, 시트는 구르기 다 아시죠. 오 여기 뭐가 키가 있네요. 키를 그리고 저기에다가 끼워넣어 보겠습니다. 네. 키가 이 문을 열었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장갑. 장갑을 줬습니다. 이것 또한 파워랑 수비를 같이 올려주네요. 이것도 장착 다 할게요. 장착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습니다. 오. 꽤 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람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축하해.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 농담이야. 저기까지 저 앞에까지 이 방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 아이고 농담하시긴. 저 앞에 포털 파란색 보이시죠? 저기까지 통과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통과하기 전에 이제 이 퍼즐을 맞추시면은 또 밑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퍼즐로 2를 누르시고 1 누르시고 4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저 밑에가 이제 열리죠. 밑에 내려가시자마자 아. 물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발사가 되거든요. 꾹 누르면 발사가 되면 괴물을 멀리서 죽이시고 쭉 누르면 이렇게 발사가 되죠. 네. 점프로 바로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아이템이 뭐냐 아. 방패네요. 이것도 수비가 이제 올라가고 와. 그럴싸한 네. 히어로가 됐습니다. 여기 물에 빠지시면은 아. 이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물에 빠지지 마시고 물에 빠지면 이제 리스폰으로 다시 가야되거든요. 여기 빠지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세요.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근데 이 레버를 여기서 누르기 이전에 일단 타시고 이거를 타야됩니다. 타서 왜 타야되냐 자. 두 번째 레버를 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레버를 누르기 전에 여기서 여기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버를 네. 누르셔야되요. 여기 이제 레버를 누르면 두 번째 저기 있는 두 번째 저 판자가 이제 위아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시고 아 타시고 이제 저기로 가려고 하면 네. 문제가 있죠. 저기 너무 멀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레버 하나를 눌러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위아래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제 이쪽 레버를 키면 저기 앞에 있는 두 번째 판자가 이제 나와서 포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판자가 좌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다시 다시 돌아가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가셔야 돼요. 바로 이게 네. 드디어 여기 와서 이제 E를 누르면 끝났고 이제 알파 허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알파 컨텐츠를 3일차 컨텐츠를 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가 있죠. 체크가 있는 건 다 깼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네. 이제 3일차입니다. 3일차입니다. 3주 동안 진행되는 이 알파 샌드박스 알파 시즌 동안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알파 패스는 없지만 18개의 게임을 다 될 수 있게 와이틀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샌드박스 코리아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샌드박스 코리아 커뮤니티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매일 또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18개를 다 샌드박스 알파 시즌이 끝나기 이전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멘터리의 크립토 모였습니다.